너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마. 이쪽으로 오면은 파도에 넘어진다고. 깊은 데로 가야돼. 그렇지. 자세 낮추고. 앉아 앉아 이제. 야 앉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다시 연습해. 야 조금 더 깊은 데 가서 연습해야돼. 낮은 데에 파도 때문에 안돼. 조금 더 가도 돼. 아. 단산아. 지나가도 돼. 어. 단산아. 지나가도 돼. 어. 단산아. 지나가도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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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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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어. 아니. 이렇게. 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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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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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야돼. 낮은 데에 오면 안돼. 야. 오케이. 그쪽으로 쭉 나가. 괜찮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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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내가 잡아줄게.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오케이. 조금 더. 그래. 그래. 어. 조금 더 가도 돼. 너무 낮은 데가 훨씬 높은 거야. 그렇지. 요정도. 요정도 있으면 파도.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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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머. 여기 요정도. 너머. 이쪽으로 가지마. 이쪽으로 가자. 반대로와. 반대로. 방향 바꿔가. 방향. 뒤에서 앞으로. 아니, 뒤에서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니, 뒤에서 앞으로선으라고. 그렇지. 한번더. 한번더. 둬.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조아봐 한 번 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방향으로 바꾸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그렇지 더 길게 더 뒤로 손을 저 뒤로 쭉 빼 더 뒤로 빼 오케이 돌아가지? 돌아가지? 자 이제는 앞으로죠 이제 반대에서 앞으로 반대 오른쪽 앞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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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왼쪽 뒤로 왼쪽 뒤로 아니 왼쪽 뒤로 왼쪽 뒤로 왼쪽 뒤로 왼쪽 뒤로 왼쪽 뒤로 왼쪽 뒤로 뒤로 오케이 오케이 뒤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야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조금 파도 오니까 저쪽으로 조금 가자 그쪽으로 앉아있어 그대로 그대로 앉아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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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방향을 그렇게 바꾸는 거야 또 바로 잊어 뒤펌 어 흐흐 올라가봐 응? 어? 조개 팔아앉게! 조개 팔아앉게! 조개 팔아앉게!